1초 컷? 어, 1초 컷? 드라마? 자, 진짜 1초 컷. 1초 컷 진짜 맞아, 하나보다! 1초 컷! 위 저illes! 전화! 채찍이 포반이 막혀요. 적 χ 정오 적 나 근데 왜 모르냐? 머리도 모른다. 정오예요 이거?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?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? 이게 테이블 테이블은 두 개요? 이건 뭐지?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? 정국이 자신 없어서 배 배 배 리 기 필 루 루 루 펠 팔 페 배 리 오케이 오케이 블루베리 필 우 피 오 뭔데? 뭐 뭔데? 뭐 뭔데? 비필 필 우 배 기 칠 전 팔 기 와 와 대박이야 진짜 끝 야 정국아 야 재료 씻어 재료를 씻고 재료를 일단 먼저 다듬고 자 정국씨 응? 들으시는 분은 트위로만 씻어주고요 태형사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태형이 형 제란말이 있어 제란말이 마트요? 마트요? 고기 왜? 어 야 딱 나왔네 야 잠깐만 이거 결정적 힌트야 하하하하 야 너도 이런 거 들어있을지 몰라 하하하하 민원 태 태 한 사람 태 태 한으로 길이 오전하세 이 온 지 eight 정 유리 좀 이렇게 eln ec Mars 林 김정국은 찾았어? 김정국이에요? 저가 2층에 있어 저 차에 붙어있어 김정국 JK Assist boleh 김정국 진 þ 폴러 봐봐. 2층, 2층. 아, 그게 엑소였구나. 아, J.K.킴. 하, J.K.킴. 아, 왜 울려, 울려. 아, 저게 됐잖아? 저, 이거, 이거, 이거. 어? 이거, 이거, 이거. 야, 67 곱하기 2는? 자, 무슨 운염, 운염입니다. 154. 오, 24 곱하기 8은? 어? 24 곱하기 8. 진짜 모르겠네. 진짜 모르겠네. 잠시만, 24 곱하기 4 말하는 거 아니지? 190입니다. 아니지. 다시 1곱하기 7. 다시 1곱하기 7. 1, 2, 3. 2, 3. 2, 4. 2, 4. 2, 4. 그리고 설탕 크게 한 스푼 집어넣. 잠시만. 설탕 크게 한 스푼. 잠시만. 빨리 집어넣. 2개야. 둘 다 설탕이야. 둘 다 설탕. 아니, 소금일 수도 있잖아. 둘 다 설탕이야. 빛나는 건 설탕이야. 반짝반짝 빛나는 게 설탕이야. 설탕 크게 한 스푼. 두 스푼? 잠깐만, 뭐라고요? 혜영아, 설탕 한 스푼 넣었으니까 이제 그 뭐냐, 그... 그... 물엿 있어? 물엿? 한 스푼이면 된대. 응. 물엿. 물엿은 뭔데? 물엿 맛봐. 이게 물엿인지 아니지, 봐봐. 저건 물엿 아닌데? 끈적끈적한 게 물엿이다. 끈적끈적한 거. 끈적끈적한 게 물엿이래. 야. 야, 그건 너무 묽잖아, 물엿. 그래서 물엿이거든. 간다. davon. 왜, 욱, 칠, 팔? 왜요? 안 찍어봐야지. 육팔. 왜, 팔팔. 칠, 팔, 구, 팔 아니야? 그게 아니야. 이게 힌트 쓰면 줄어든다 했나, 우리 보고? 아, 10, 4씩 줄어들어. 벌써 15분 이상 한다? 팔팔. 구, 팔. 이게 뭐? 왜, 왜 이거, 이게 다 해야 되나? 이게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? 그 부분이 뭔데? 오, 팔칠이 열었어. 오, 팔칠이 열었어. 오, 팔칠이 열었어. 자, 저의 엠티 첫 번째 게임은 출석부 게임입니다. 출석부 게임이 뭐야? 이게 뭔데? 나도 몰라. 뭐야? 뭐라고 그랬어?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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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자인된 벽으로 태블릭 파일 우드등으로 장식된 벽을 추가 팀 추가 무슨 톤이냐 우드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유럽도 윤격 강한데 슈가 웨인스쿼트 네? 오케이 뭐야? 뭐라고요?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뭔 스쿼트? 왜 시쿼트? 왜 시쿼트? 열었어? 응 야, 이거 되게 쉬워 암히 BTS 다 이런 거래 아, 그래요 숫자 하나랑 영어 네 개 원래 뭐였어? 맨 처음에? 그거 모르는 거 같아 몰라? 응 그냥 다 뒤죽인 거 같아 맨 처음에 있는 거 그냥 그거 열면 되는데 안 열리잖아 안 열리잖아 아니, 잠깐만 아, 이거 엎어버리면 뭐, 뭐, 뭐 맥수 한 다음에 숫자를 돌리면 되잖아 처음에 되는 게 애는 없고요 처음에 되는 게 애는 없어 아, 네가 올래? 네가 올래? 내가 할까? 응? 내가 할래? 대단 건데 나 나 잘 맞추는데 맞아요 제가 배땐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지? 댄싱머신 딸기먹기 잠깐만 땐싱머신 딸기먹기 딸기먹기 딸기 먹기 딸 딸기 멀 멀 난이 뭔데? 딸기 달이 머지 달이 머지 달! 기! 머! 신! 내가 먹고 싶은 거 같아 아니 그 뭐지? 그 진짜 맛있는 작은 빵 있는데 막 편의점에서 파는 거 편의점에서 먹었던 그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좀비 영화에 그 어떤 그 좀비잡이가 되게 좋아하는데 찾아볼까? 분명히 있을 거야 좀비영화 빵 이래로 나왔니?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그 중 트윈킥 미국의 대표 불냉식품이라는 트윈킥 이게 맞나 싶어 이게 난 왜 맛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맛있었던 이유 진짜 소름 돋네? 히보냐이죠 바이너마이트가 사실 썸머썸이라기엔 밤 여름 밤은 괜찮은데 낮은 근데 그때 렉 걸린 거 아니에요? 칸다아 칸다아 로딩 가자 고마워요 같이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